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상앙민 썬블럭 크림입니다. 이 제품이 유해 자외선인 UVA와 B를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성 썬블럭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이거는 워터프루프 제품이에요. 그래서 땀이나 물에도 굉장히 강해서 지속력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할 제품입니다. 개봉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보니까 SPF도 50이나 되네요. 굉장히 높은 자외선 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사용감이 이렇게 펌프용으로 되어 있고요. 펌프 앞에는 스토퍼가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아 이게 향이 굉장히 또 편안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고요. 발라보니까 발림성 보이세요? 굉장히 로션 같은 그런 질감으로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원래 하얗게 들뜨는 걸 백탁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백탁현상 없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톤업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동시에 하는 기능성 제품으로 2020년 국제특허까지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데요. 지금 이것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제품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이게 눈 근처에 발라도 눈물이 나거나 따가운 현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은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실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강추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이 피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의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저희 제품으로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하셔서 피부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추천해드려요.